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달리던 대형 화물차의 바퀴가 빠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바퀴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편에 있던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광버스 안쪽에 커다란 차 바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버스 앞 유리창을 관통한 뒤 승객석까지 날아간 겁니다. 버스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달리던 화물 트레일러에 타이어 1개가 빠졌습니다. 빠진 타이어는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를 덮쳤습니다. 버스에는 광주 지역 아마추어 사진 동호회원 37명이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사진작가협회 모임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트레일러에서 빠진 타이어는 빠른 속도로 버스 운전석과 안성시에서 열린 사진작가협회 대각선 뒤편 좌석을 연달아 덮친 뒤 승객석 중간 통로에 가서야 멈췄습니다. 버스 2개 무거워 있잖아요. 엄청 무거웠거든요. 사람 혼자 온 기도 못해. 우리가 100km 가면 상대방도 100km 온 상태에서 빨리 낳을 수 없으면 충격은 아마 나거든요. 60대 버스기사와 60대 남성 승객이 숨졌고 2명이 중상, 10여 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타이어가 빠진 트레일러는 더 이상 주행하지 못하고 도로에 멈춰 섰습니다. 사고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 48명과 구급차 등 장비 17대 등을 투입해 승객들을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비디오에서 전환한 소방당국은 전환한 소방당국은 전환시사에 자막을 받기 위해 조사하는 소방당국은 전환시사에 전환시사에 대한 이동력을 통해 구속영장 신청을 맞추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